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3년을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혈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별동대가 돼 가지고 여론이야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이제 입안이 많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핵심 지지층이 입안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동네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코나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선일보의 톱뉴스가 이제 이 두 사람이거든요. 축창가와 탄핵 시즌2를 꺼내들고 강경으로 치닫는 민주당. 조선일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 이런 글들이란 것이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60대 이전인 굉장히 좀 삶의 역정 가운데서는 과감하게 뭔가를 저지를 수 있는 앞뒤를 죄제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연배거든요. 그런 연배의 사람들이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윤 정부가 미숙한 면도 있겠지만 구실이란 것이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상황이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일본 메신저 대표 메신저인 라인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지분을 팔아라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이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이고 또 윤 정부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보다 심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해 가지고 선전선동에 또 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위태위태하네요. 핵심은 뭔가 하니까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라. 그럼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힘을 규합해 가지고 재발의를 할 건데 그 재발의를 할 때는 법안에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을 명확하게 명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는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다. 행사법을 여러분들 전공했으니까 탄핵 사유는 뭐 찾아내기에 여러분들 아주 귀재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들의 위반이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4월 10일 총선에 너무나 무능함을 보였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완전히 덮는 것을 보고 핵심 지지층들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싫어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행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벌써 여기에 사내 아인님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가 지지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정신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참 상황이 많이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윤 대통령이 이 선거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정보 채널이라는 것이 아주 고급 정보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수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정보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사안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그 사안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덮는 쪽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을 지금 하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 가운데 아주 이런 확신을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면 모를까 대부분의 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대부분 선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대통령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다 버려버린 것이죠. 버려버린 상태인데 상대방은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압박해서 몰아낼 수 있는 충분하게 의석수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이나 도구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은 상대방을 잃으면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선거 수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한쪽은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전혀 이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취임 이후에 그나마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많은 지지층들이 입안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신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들하고 맞서야 되는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초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면 여러분이 자주 보신 자료지만 참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걸 덮는 대통령을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국 자료인데 제야 H님이 작성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이게 전국 자료입니다. 앞부분만 좀 잘라서 보게 되면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를 깔아 뭉개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보호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제야 전문가의 전수조사지 않습니까 광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3,400여 개의 은면동에서 전부 다 위조 관내 사전 투표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상단에 있는 더블당은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4월 10일 총선의 부정선거라는 것은 자명하다가 아니고 맹약 관하할 정도로 확실한 거잖아요 이걸 대통령이 용기를 내 가지고 덮을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여러분들 제대로 박힌 국민들 같으면 누가 대통령 입장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제야 H님이 작성하신 전수분석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그런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지지만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주어지겠느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자비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할 겁니다 그래서 참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덮을 용기가 있는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이거를 덮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이걸 다 덮고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덮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걸 덮을 생각을 하게 될까 이걸 덮는 것은 보면 대통령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많이 배웠던 그런 거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도 가족적인 백그라운드도 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 딱한 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씨라든지 홍준표 시장 윤희숙 씨 이수정 씨 오신환 씨 다 덮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조금 지명도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원희룡 씨 다 덮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기획하고 그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조작과 위조투표 투입을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에서 본인들은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라고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건지 윤 대통령도 참 딱한 것은 이거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란 거 아닙니까 이런 체제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내 때문에 선거를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지속되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란 거 아닙니까 21세기가 여러분들 시작되고 나서 2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인공지능이 이런 활약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자동화 길로 달려가는 시대 이거를 보고 나도 이 문제를 덮을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그냥 과감하게 덮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니나 덮어라 니나 이걸 어떻게 덮노 내가 짐승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만 남을 할 수 없는 것이 뭐 원희룡 씨 무슨 뭐 윤희숙 씨 뭐 오신한 씨 뭐 그 김병민 씨 전부가 다 덮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그러니 참 나라의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수십 년 살자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말씀은 딴 거 아닌 겁니다 이런 세상에 딴 말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신은 살아라 나는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겠습니까 이게 이런 세상에 원희룡 씨나 이런 사람이 이런 침묵하는 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나도 이런 세상에 살 거니까 국민 여러분 찍소리하지 말고 이런 세상에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가더라도 다 함께 잘 삽시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고등수학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니고 너희는 잘 살아라 이런 세상에 너희는 잘 살아라 이런 세상에 나는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뭐지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나 있는 거 이거 한번 봐라 이 이야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거부정은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먹에 우리끼리 잘 해먹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시민들의 이름들 피부로 와닿을 때가 되면 그때는 바꾸기가 힘든 질서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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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